PBS를 도입함으로써 위임자, 대리인 관계가 회복되며 다양한 이점들이 발생했습니다. PBS의 연구비 원가구조를 살펴보면 기관 공통관리비목은 인건비, 간접비로 계상하고 개별관리비목은 직접비와 위탁연구개발비로 계상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를 확인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이두영 교수님의 학습목표를 확인해봅시다. 연구과제 중심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PBS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심제도는 프로젝트 베이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PBS의 약자를 뜻합니다. PBS는 1996년도에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정부출원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R&D를 수행했습니다. 정부가 위임하고 출연의 수행함에 따라서 근접관리통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람직한 위임자와 대립자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PBS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1996년도에 출연연 운영의 경직성과 희일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선도기술개발사업을 보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대타입이 있었습니다. 연구영향에 따른 사업자금 차등지급을 통한 정부의 R&D 사업의 활성화 또한 당시에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PBS의 추진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BS 추진 목적은 정부의 생산성 확보와 연구의 자율성 재고 측면에서 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의 생산성 확보 측면은 R&D 수자의 효율성과 연구 생산성 재고, 그리고 사업별 효율적 배공과 연구개발 활동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정부의 생산성 확보 차원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연구 자율성 재고는 연구 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팀 단위 운영으로 인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서 국가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참여 문호를 개발하고, 경쟁을 통한 능력 있는 연구기관에게 사업자금 분배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사업 수주의 경쟁 경쟁을 위해서 출연년의 경쟁력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PBS 출연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BS 출연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 있는 연구자가 연구기관의 준위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본 목적이 있었습니다. PBS의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으로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매분의 목적적합성 포장입니다. 각 연구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R&D 자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여 예산 목적과 사업 목적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PBS는 사업별 총원가 제도, 즉 풀코스트 방식의 예산 지원 장치를 핵심 장치로 보았습니다. 풀코스트 방식인 총원가 계산의 예산 지원은 개별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인건비와 직접 연구비를 일괄하여 지원한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연구 예산 제도에서는 연구사업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기준으로 고정적인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인건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예산은 결국 테이플 오브 오가니제이션, TO와 보수적 기준에 의해서 산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기관에서 적극적인 기업활동과 신규 연구사업을 채용하고자 하여도 사업 인건비에 대한 부족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배분의 목적적 적합한 보장을 위해 PBS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창의적 연구자에게 연구 예산을 직접 지원하여 권한과 직임을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연구 책임자를 선정하여 연구 예산을 직접 지원한다면 예산 집행의 권한과 직임을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연구자 개개인의 주인의식을 회복시켜 창의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연구사업의 연구 책임자 중심으로 예산 배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한 총원가 흐름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창의적인 사업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 예산이 사업별로 지원되어야 예산 출연자는 출연 예산이 사업 목적에 투명하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만 지속적인 출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투명한 자원 관리가 또한 PBS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PBS 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S 도입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BS 도입 이전에는 정부 출연 예산에 대해서 차관 및 외환 대출 원리금, 시설비, 인건비, 경상경비, 기본사업비, 특수사업비와 등으로 비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업비는 정부 지원과 민간수탁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PBS 도입 이후에는 정부 출연금 예산과 정부 지원 연구비, 그리고 민간수탁 연구비로 구분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와 경상경비, 기본사업비, 특수사업비와 정부 지원 부분을 묶어서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사업과 공개경장 등에 대해서 수조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정부 지원 연구사업비를 구성하게 됩니다. PBS의 특성은 각각에 대해서 예산 간 비중 부분입니다. 연구사업비의 편성이라든가 배분, 수주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연구관리체계의 재반 운영 시스템을 프로젝트 중심체제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을 바랍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원가기준, 풀코스트 방식의 연구사업 수주 경쟁체로서 해당 연도의 모든 예산과 수행될 연구비의 합산이 같은 액수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비목별 정부 예산 출연과 연구사업별 사업비 출연이라는 이중적 예산 구조에서는 동방식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별로 연구사업비 출연을 일원화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정부가 출연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후원자가 되는 지원 정책에서 정보도 고객의 하나로 출연료원을 활용하는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좀 더 좋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BS 이전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BS 변경 이전에는 운영 예산과 연구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운영 예산은 매년 기획재정지로부터 직접 출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예산을 말합니다. 연구기관에서 1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 예산 능력에서 자체 수입으로 충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제외한 예상 부족분을 정부가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정부가 정한 인력규모 TO 기준으로서 출연금 규모가 결정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중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성과에 따라서 출연금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TO 기준은 해당 연구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연정규모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는지와도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성과와 관계없이 정부는 매년 TO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 출연금 지급 방식은 정부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모두에게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PBS 이전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제도는 연구예산으로 구성됩니다. 연구예산은 출연연구기관이 정부의 각 부처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받는 예산을 말합니다. 연구개발 사업비 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예산연구비는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정직원 인건비와 기관에 소속되어 기관의 운영이 소요되는 간접비를 제외한 연구직접비에 해당되는 비용만을 산정해졌습니다.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을 통해서 인용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 수행 부처들이 연구비에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정부 예산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총지출 예산에서 총자체 수입을 차감한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해당 회계 년도 동안 소요될 자금의 포괄적인 부족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해 준 것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예산 공식 방식은 한편으로는 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과 비용이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총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예산 관리의 비합리성이 유발되었습니다. PBS 변경 이후에는 연구개발제도의 예산제도는 앞서 설명드렸던 운영예산과 연구예산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정부 출연금 예산과 다음에 설명되는 사항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고자 별도의 영리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서 국가기관의 낮은 보수 수준과 경지성을 탈피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수를 책정하여 고급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국가의 예산평성 방식 중 하나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정부 출연금 예산은 소감 부처를 통해서 연구개발이 소유되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인건비, 연구사업비, 시설비, 차익금 상환 예산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공급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지원 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연구과제 공부방식의 연구개발비 제산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정부 출연금 예산 이외에 PBS 변경 이후에는 정부 지원 연구사업 예산이 폭력하게 예상되는데요. 연구사업 관련해 공부방식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를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하고 이를 평가해서 과제를 통해서 정부 부처에서 과제를 선정하는 예산입니다. 정부 부처별로 수행하는 주요 국가연구결사업이 경쟁수출을 통해서 연구과제 단위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부처의 연구개발 수요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기획정부가 신청해서 국책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배정받을 경우에는 각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개경쟁수출 방식에서 연구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수탁연구개발비입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의 과학기술 수요에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연구비입니다. 동사항은 국민의 세금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리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재원으로써 자체의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한 출연연구기관들이 기술개발을 위탁하게 됨으로써 연구비는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PBS 도입 이후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제도는 수익과 지출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수지총괄표로 설명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정부 출연금, 자체 수입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통제라든가 여러가지 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면서 연구직접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차익금상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BS 이후에 수입 예산은 정부 출연금 예산하고 정부 지원 연구비 예산 그리고 민간수탁 연구비 예산으로 구분되며 지출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건비, 지칙형비, 간접비, 개발준비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살펴볼 때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가지의 제각적 요건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전일제 위촉을 포함한 정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인건비 집행에 대해서 속력관리 차원에서 별도 표시하고 시간제 위촉과 외부연구원에 대해서는 외부연구원비로 계산하여 직접비로 포함합니다. 또한 인건비, 간접비, 개발준비금 등은 실제 집행이 아닌 계산 기준으로 표시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PBS 변경 이후의 연구과 구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시행 전과 시행 이후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사항들은 시행 전에는 내부인건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던 인건비를 시행 이후에는 내부인건비에 대해서 지급되는 항목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동사항은 운영예산과 연구예산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예산 측면에서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인건비 그리고 연구예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타 과학기술정보활동비라든가 정보활동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등등에 대한 여러가지 직접비용을 보존한 방식들을 PBS 이후에는 인건비와 간접비, 개발준비금 등으로 바꾸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나 전일적 위촉을 포함한 정직원일 같은 경우에는 내부인건비로 시간제 위촉과 외부인건비의 경우에는 외부인건비로 계산하고 인건비는 개인당 실지급 소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은 여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기자재비,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그리고 지식 경비는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사항은 현재 국가연구사업 혁신법에 따른 비목구조와 유사합니다. 연구관리비는 총 연구비의 3-5%였으나 PBS 제도 도입 이후에 내외부 인건비 합계액의 10-15%로 인건부와 영등해서 선정된 부분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연구개볼비는 인건비와 직경비 간접비로 구성되고 간접비의 경우에는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관공통지원인력 인건비,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 재방간접비로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합니다. PBS 이전에는 총 연구비의 10% 범위 내에서 적용했던 것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간접비율로 바꿔서 내부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PBS 도입 이후에 개발 준비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개발대가, P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내부인건비의 25%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연구수당 등 현재 산조라는 여러가지의 사항들을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액 및 예금 예산에 대해서 종전에는 모든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였으나 PBS 제도 하에서는 연구관리 비목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였으나 공통적인 관리 비목에 대해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동사항은 1995년부터 2002년 현재의 국가연구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처리 규정 변화에 대해서 투표한 표입니다. 본표는 1995년도 최초로 PBS 도입한 시점부터 2002년 현재의 유사한 구조로 나누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써 실제 PBS 도입 이후에 도입과 가장 유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S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출연연들은 기관이 공통하는 관리 비목과 개별이 관리하는 비목으로 서로 나누게 됩니다. 1995년 12월 8일 특정 연구개발 사업 처리 규정에 따르면 기관 공통 관리 비목은 내부인건비, 개발보전비로 나누어지고 개별 관리 비목은 외부인건비, 직직경비, 연구관리비, 위탁연구개발비로 나누어집니다. 동사항이 1998년, 2000년, 2002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의 규정의 변화, 변경에 따라서 최종적인 2002년 현재와 유사한 구조로 인건비와 간접비는 기관이 공통하는 비목으로 그리고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는 개별 관리비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 PBS 체제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실제 인건비와 간접비의 부분이 기관으로 공통 관리하는 비목으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남아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주간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일 연구개발에 최초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후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일과자 참여율에 따라서 개당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BS 이전에는 운영예산과 연구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연구예산에는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되어 있었는데 특연서 처리 규정 1995년 12월 8일 규정에 따라서 당일 과제 참여율에 따라서 내부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바뀐 사항이 PBS 예산구조에 따라서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여전히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의 회의기준에 미치는 예향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간접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이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인건비와 간접비는 과제통장에서 기관의 공통된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서 인건비 흡수와 간접비 흡수라는 통제계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PBS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건비 흡수 그리고 간접비 흡수라는 부분이 중요한 사항으로 발돋움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 인건비와 실제 간접비와의 차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집행된 부분하고 계정이체되어 가지고 흡수된 인건비와 간접비는 서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서 별도 계정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서 PBS 회계, 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원의 회계기준이 발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BS의 도입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BS는 바람직한 위임자 대리인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도입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출연 운영의 경직성과 획일성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기술 개발 사업을 보다 경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구 역량에 따른 사업자금 차등 지급을 통한 정부 R&D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PBS의 연구비 원가 구조를 보면 PBS 변경 이후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의 항목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일제 위촉을 포함한 정직원은 내부 인건비로 시간제 위촉과 외부 연구원은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고 인건비는 개인당 실지급 소요액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